제압은 폭구 좀 살려줬으면? 대반에는 죽인 애들은 다시 안살려주잖아요 옛날에 퍽이 죽었거나 뭐 땜장이 같은 죽은 퍽도 있죠 혹은 너프된 킬러가 살아난 사례가 내가 알기로 한계가 없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요? 내 기억으로는 단 한계가 안살아나지 않았나? 뭐있지? 살아난게 너프됐는데 살아났다 없는데? 갑자기 너프하자마자 일주일만에 핫픽스한거 말고 종구네요 종구 종구 이거 괴롭혀야겠다 이거 런구요? 런군 죽었죠 오오오 쟤들한테 때렸어 빨리차는 그림자구도 있구요 뒤졌다 여기 힐장소로 정해놓고 섬광탄 가져오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런걸 좀 고맙습니다 아 왜 안따라오냐 근데 가운데껄로 조지면 되겠는데 가운데껄로 이제 견제오면은 섬광쓰고 발전기 차면은 지뢰맞고 운영하려고 그러네 더 좋아 한명만 쫓지않고 운영하려고 그래 넌 뒤졌다 이리와 딱 돼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가 이거 말이야 어? 혼대발전기가 이 집 개이름이야? 잠깐만 하나 더 비축해 놓구요 이거 다 때려야죠 종국 원감 있구요 자 갑니다 옵니다 오면 그거 다 드셔 그거 다 드셔 이거 다 드셔 인마 얘 뭐가 잘 되니? 얘 뭐가 잘 안되니? 아이고 배야 아 잘못됐다 오케이 오케이 뚝뱅이나 맞으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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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같은 종굴을 기다려왔다오 진짜야? 진짜임 하하하하 진짜임 진짜임 다섯판 기다림 스피릿 너스 스피릿 뭐 아무튼 뭐 이상한것들 뚜벅이를 안만남 얜 쓰라고 봐도 박성껀데 개발진이 바라는 그림 아냐 아 여기 켜지면 안되는데 아 비겁한 종구 녀석 운영을 포기하다니 종구 가운데 지키는 거 왜 포기했냐고 형 왔어? 뒤질라고 여기 쓴 척 해야지 안 따라오는 거 봐 저 새끼 안 따라온대요 안 따라온대요 안 따라온대요 안 따라온대요 아 근데 저거 3픽 죽는데 안 살린 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알았다 가줄 걸 그랬나? 얘 뭐가 잘 되니? 발로 안 찼어 저거를 발로 안 찼어 저거를 발로 안 찼어 저거를 얘 뭐가 잘 안되니? 와 와 맞아주는 거 보다 어차피 종구가 별로 되었거든 오 안 남았어요 잘하는데 알았다 넌 못 지나간다 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 애드한테 쏬나 에드하스 파티 파티 잘하는데 잘못을 했어 올킬은 못했지만 이킬은 시루오 나가야겠소 아오지에 걸면 거는 시간이 길어져서 나갈 수 있지 아주 이지하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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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맞을거야 누우면 점수 깎여 오케이 아 드디어 성공했다 이거 다섯펀만에 성공했나요 탈출 노상간 성강 지뢰파로마 자유 성공입니다 미션 성공 요새 종구가 좀 자주 나한테 당하는 것 같은 아군 커버까지 완벽했구요 잘했습니다 좋았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죽은 친구도 지지 치는거 보니까 자기에 대한 커버와 자기의 어구로 끄는거에 대한 만족스러웠나봐요 재밌었습니다 쥐쥐 지방 지방 지방